다음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소식인데요.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한 3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장시간 도시가스를 방출했었다고요. 네, 당시에 가스가 방출된 시간이 무려 8시간입니다.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연립주택에는 21가구가 살고 있었는데요. 자칫 큰 피해가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. 30대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충남 천안시 자신의 자택에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호스를 분리해서 8시간가량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A 씨는 현관 등 외부와 연결된 틈새를 막았지만 장시간 가스가 방출되면서 외부로도 유출됐는데요.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방안으로 들어갔을 때 A 씨의 손에는 흉기와 라이터가 들려 있었습니다. 경찰은 출동 당시 연립주택 출입문 앞에서 가스냄새가 진동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. A 씨는 주변에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선처를 바랬고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.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놈 barley 3년, 집행유예 2년 positive 카드와 피해를 sprink면서